이거 갖고 가세요. 너무 흥분해서 이걸 저 주려고 두고 간 것 같아요. 이야 지금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한문학 교수이신데 제가 중요한 한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의 대자는 대신할 때 큰 대자고 아닙니다. 삶은 소대관이 대자고. 김성진 교수님 앞으로 논문 쓰실때 전세계가 깜짝 놀랄 대자를 거기다 쓰십시오. 참고로 손상될 대자가 큰 대자입니다. 자 제가 방송이나 집회 현장에서 우리나라 10대, 20대, 30대, 40대 제발 침묵해서 좀 벗어나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. 젊은 세대가 침묵하면 그 나라는 망갑니다. 어느 역사든 젊은이가 깨지 못한 나라는 망했습니다. 마지막 연사를 모시고 제가 끝에 어제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 또 침묵을 지킬 것이다. 짧은 명언을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이인영이가 박진호연이 뭐라고 물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가 아니고 김구가 국부를 해요. 제가 감옥에서 김구가 됐던 이승만 대통령이 됐던 책을 다 읽어봤는데 김구는 절대 안되는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. 이걸 역사가 발경인들이 전부 다 바꿔서 영몽처럼 만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. 우리도 가만히 있으므로 박은수연이 지금 어디있지? 오늘 저녁에 아마 기도해서 하는 거 좀 물어봐야 돼요. 지금 지옥에도 갈 수가 없어요. 지옥 밑에 뭘 따로 만들어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아마 그 밑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는데도 그냥 못 가고 아마 바지 걷어놓고 해처리로 아마 수육 없이 두드러워 만들고 있을 거예요. 밤에 잘하는데 뭐 어? 소리도 안고 보니까 들기고 있어요. 우리도 7일 인명사절을 만든 빨갱이와 대적을 해서 우리는 매국 빨갱이 인명사절을 만들어야 됩니다. 앞으로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는 자파, 주사파, 종국자파 다 필요 없습니다. 애국자가 아닌 인간들은 모조리 빨갱이 인명사절을 단 하나 용어로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. 이걸 잘못 만들어서 젊은 아이들이 사주의자, 공산주의자, 전체주의자, 자파, 종국이 이러니까 야구 빨갱이까지 가려면 이놈 몇십 년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. 정교적 교육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빨간물이 차서 빨갱이가 바로 된다는 걸 이제는 주입시켜야 됩니다. 자파, 주사파의 얘기를 쓰지 마세요. 자, 이런 빨갱이를 평생 때려잡았는데 지금까지 한 5천명 정도는 때려잡은 것 같아요. 우리 이승만 기념사 앞에